개그맨 이용식 딸 이수민이 아빠의 개그맨 길을 무한 발산했다. 17일 이수민은 맞아요. 제가 제일 신났어요라며 저도 앞으로 행사같이 뛰려고. 디키키키 키즈의 체질에 맞는거 같아요이라고 적고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. 지난주 이용식에게 결혼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은 이용식과 함께 행사장에 동반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. 분홍자켓을 커플룩으로 맞춰입은 예비부부는 아빠 이용식과 함께 무화지경 무대를 선보였다. 특히 첼로를 전공했던 이수민은 숨겨둔 댄스 dna를 폭발하며 아빠보다 더 개구진 모습을 엿보였다. 한편 지난 15일 방송한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이용식이 반대하던 원혁과 딸 수민이의 결혼을 허락하는 모습이 공개됐다. 이용식은 너는 원혁이면서도 원혁이가 아니다. 너는 결혼하면 이용식의 사이가 되고 우리 딸의 남편이 되는 것이라며 서로 신뢰를 갖고 살아야 한다.